실제로 그 엔진 기관실에서 연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고음과 수증기 속에서 연기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그 공간이 사실은 진짜 항구에 정박돼 있던 굉장히 큰 배에 진짜 엔진실이었거든요. 근데 저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스태프들, 감독님 이하 전부 다가 사실은 소리가 안 들렸어요. 왜냐하면 정박해 놓을 때는 엔진을 진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짜 액션, 컷 소리가 안 들려서 이때쯤 액션을 하셨겠지?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때쯤 컷이겠지? 그냥 멈추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때 전부 다 진짜 엔진실이니까 소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요. 그렇죠.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이 배우 넷 중에서는 내가 가장 고생했다. 거기에서만큼은? 잡을 수 있다. 좋습니다.